가만히 와, 이리 와 이거 먹자. 강아지는 저거 꺼내자. 생각 끝 아니에요? 끝이에요. 아이고, 맛있어. 아이고, 이리 와, 아이쿠. 아이고, 우리 갈라고. 아이고, 저 손짓말. 저 손짓말. 가만히 이리 와. 아이고, 귀여워. 진짜 귀여워. 나랑 눈물을 지쳤어. 아이고, 귀여워. 아이고, 아이고, 귀여워. 약간 날에 씨름 담지 않았어요? 네. 대상인 줄 알았더니. 술 마시면 걘데? 감사합니다. 소영이에요. 엄마야, 엄마야. 도움이 씨는 자세가 점점 이상해지지. 아아. 칸은? 칸은, 이리 와. 괜찮아, 괜찮아. 실패. 칸은? 안 나와. 처음에는 좀 서운했는데. 점점 걱정이 되더라고요. 겁을 많이 먹었나? 칸은아, 우린 남이 아니야. 아니야, 여보. 칸은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자. 칸은, 이리 와. 칸은, 이리 와. 뭐하게? 응? 뭐하게? 마시는 거 해 주게. 진짜로? 응. 조금만 기다려봐. 무슨 날이야? 하늘을 위해 마시는 거 해 주게. 하늘을 위해서 마시는 거 해 주게. 하늘을 위해서 마시는 거 해 준다고? 응. 뭐를? 건강식. 나는? 나는? 응? 나도 요새 건강에 안 좋은 거 해? 남자들 똑같군요. 그러게. 질투로 하는군요. 질타지야. 이거는. 비타민이 내가 있잖아. 그거는 그거고. 질병을 좀 먹어? 먹을 거 줘. 아니, 저게 무슨 질투할 게 없어서. 고양이를. 엄마가 마시는 거 같아. 자기 아들을 질투를 해. 뭐야? 응? 뭐야? 소야? 응. 생두깨살. 진짜요? 이 종이 아니야? 진짜? 남편은 안 중에도 없고 고양이만 저렇게. 됐어. 카니 해주는 척 하면서 나 해주는 거지? 이거 같이 먹어도 돼, 여보야. 같이 먹어도 돼, 여보야. 고양이 밥을 같이 먹으라고. 진짜 카니일까? 어? 여보. 카니는 오늘 처음 봤잖아. 그냥 간식 줘. 혜윤 씨 진짜 진심으로 서운해하는 거 같아. 나도 뭐 여보 요리를 카니가 먼저 먹는데. 아니 여보는. 계란 날아다 하나 해주면 안 돼? 그냥 계란도 있는데? 저는 처음에 진짜로 그때 요리하는 데까지도. 아니 그 귀한 홍두깨살과 사과에 당근까지 막 하니까. 저는 아 뭔가 나한테 어마어마한 운을 해주려나 보다. 남자애들 참 애 같아요. 원래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다 애기가 되는 거죠. 저거 진짜? 완전 영양탕이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야 이건 진짜 사람이야. 나한테 아는 거 같아. 나한테 друг dzie게. 나한테 아는 거 같아. 아는 거 같아.